여러분들은 이 두 이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만약 나는 게임을 안해서 별 관심 없는 이야기다 생각하신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이 두 이름이 2020년의 IT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들 속 지난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그 시간들 뒤로 이제 9세대 게임기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 나누고 싶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 집중해볼 부분만을 정리해본다면 우선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반도체 시장을 이해하면서 빠트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되겠죠 관련해 떠올려지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현 AMD의 수장인 리사수가 IBM의 R&D 센터에 재직하던 시절 소니 도시바와 함께 게이밍용 프로세서 개발을 위한 연구들을 함께 진행했죠 이때 만들어진 재반기술들로 탄생한 것이 바로 플레이스테이션 3에 사용된 셀 프로세서입니다 이후 이 이야기가 리사수가 AMD 진영에 합류해 총체적 경영장에 놓인 AMD를 재건하는 과정 중에 라이젠과 함께 꼭 빼먹지 말아야 하는 이야기 바로 AMD의 게임 콘솔 시장 공략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죠 그녀의 합류 이후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4,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1에 AMD의 프로세서와 그래픽 칩셋이 탑재되고 여기서 발생한 매출이 위기의 AMD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서 살펴본 리사수가 IBM의 R&D 센터에서 셀비 프로세서 제작을 위해 소니와 함께 했던 시간들은 9세대 콘솔의 상세표에 나와있는 이 글자들을 만든 아주 결정적인 한 장면이 될 텐데요 여기에 빠지지 않고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이 2004년에 있었던 AMD의 ATI 인수입니다 리사수의 IBM 재직 시절 그 탄생의 초석을 다진 셀 프로세서 그리고 리사수가 AMD에 입사하기 6년 전 엑스박스의 GPU를 만들던 ATI가 AMD에 인수된 사실까지 이 일련의 사건들이 운명처럼 그녀와 AMD를 콘솔 시장으로 이끌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렇게 AMD의 재건을 이뤄낸 리사수의 마법이 9세대 콘솔 게임기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 스펙표로 돌아와서 이번 9세대 콘솔을 이야기하며 주목해볼 두 번째 이야기가 어딜지 혹시 감이 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9세대 게임기가 이전과는 완벽히 다른 사용 성능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 앞으로 이 9세대 콘솔에 대한 이야기가 IT 업계의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내용이라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게임 콘솔과 메모리 산업의 연관관계에 대한 이야기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SSD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전의 게임 콘솔들에는 거의 모두 하드디스크가 장착되었었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SSD와 비교해 기성의 하드디스크의 문제를 크게 두 개 정도만 꼽아보면 게임을 하며 겪게 되는 로딩 시간 순간 렉과 같은 것들이 이러한 점들 때문에 발생하죠 콘솔 업체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드디스크의 탐색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이어갔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상황에 필요한 데이터를 존별로 나누고 연속된 하나의 단위로 묶는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되면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반복되어 저장되어 게임 데이터 자체가 급격히 늘어나고 또 해당 클러스터의 영역을 넘어가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완벽히 새로 로딩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SSD를 사용하게 되면 이 문제들의 아주 많은 부분이 단번에 해결되는데요 SSD가 가진 압도적인 대역폭, 탐색 시간이 거의 0에 수렴하는 순간적인 처리 능력들을 보면 이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죠 하지만 이 엄청난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콘솔 업체들은 SSD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지는 못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콘솔 시장에서 각 기업의 생태계를 이루는 핵심은 바로 게임 콘텐츠가 되겠죠 따라서 게임 타이틀을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유저가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고성능을 추구하기 위해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는 없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게임 콘솔은 태생부터 PC라는 유력한 대체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00달러, 800달러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유저의 일부가 반드시 이탈하게 되겠죠 하지만 지난 몇 년의 시기 IT 업계에 불어닥친 변화는 이 이야기에 변화가 오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다행히도 SSD의 가격이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게 되면서 SSD의 채용을 통해 이전과는 완벽히 다른 성능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9세대 콘솔이 IT 시장의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그런 이름이 되는 데에는 SSD 채용과 함께 고안된 게임 콘솔 속의 기술들 때문인데요 컴퓨터 시스템의 계층 구조를 모세하면 다음과 같죠 이 계층 구조 속에 컴퓨팅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이 있는데요 저장이 불가능하지만 속도가 빠른 최상층에서 저장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계층의 합으로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시스템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것 바로 여기가 컴퓨팅 시스템의 발전 방향성이 놓여있는 지점입니다 이제 이 틀을 콘솔 시스템의 이야기로 가져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콘솔 시스템의 기억 장치가 하드에서 SSD로 넘어오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 콘솔 내부의 병목 현상이 대폭 개선이 되죠 하지만 콘솔 기업들은 단지 이 정도의 개선에서 머무를 생각은 아닙니다 SSD 채용을 넘어 SSD가 가진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장의 무기들을 준비하고 등장한 것이죠 우선 SSD를 이루는 핵심은 하이닉스 삼성 등에서 만드는 랜드 플래시라는 반도체죠 이 반도체를 여러 개 병렬 형태로 구성하게 되면 500기가 1테라에 달하는 고용량을 가진 SSD가 탄생합니다 이때 이렇게 병렬 구성을 하면 단순히 용량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역폭이 함께 늘어나게 되는데요 9세대 콘솔은 여기에다가 SSD가 가진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데이터 압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데이터를 압축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겠죠 개발자들이 병목의 한계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아낌없이 게임 안에 담을 수 있게 되고 훨씬 더 사실적이고 디테일한 게임 개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9세대 콘솔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압축된 데이터들을 활용하기 위해 압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CPU에 부하가 걸리고 이 부하가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압축 해제를 위한 별도의 프로세서를 채용했죠 이 모든 것들이 병목 현상을 막는 시도이자 바로 9세대 게임 콘솔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컨셉을 게임 콘솔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또 최초로 시도한 것은 아니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고 서버 시스템에서는 이미 사용되어 온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지점은 SSD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일련의 시도들이 서버 시장을 위한 한정적인 기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컨슈머 시장에 계속해 확대 적용돼서 SSD가 가진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시도들이 계속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간혹 SSD의 성능 한계를 지적하고 이것을 대체한 새로운 메모리가 조만간 SSD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9세대 콘솔에서 이 콘솔 기업들이 보여준 이야기는 앞으로 SSD의 시대가 당분간은 국권이 유지될 것이라 믿게 만드는 한 가지 좋은 예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관련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2020년 콘솔 시장이 만들어낼 IT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간에 몇 개의 모델들이 있었지만 기준이 되는 플레이스테이션4와 엑스박스1의 출시 이후 무려 7년 만에 각사의 새로운 세대의 모델이 출시가 되고 신제품 출시와 함께 조만간 이 게임 콘솔 시장의 소비자들이 새로운 콘솔 구매를 위해 지갑을 열 시기가 찾아왔죠 콘솔 출시 이후에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가늠해보기 위해 대략적인 판매량을 추정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제품 효과를 감안하게 되면 판매의 가속도가 붙는 내년에는 플레이스테이션5만으로 적어도 2천만대 수준의 판매고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엑스박스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절반에 좀 못 미치는 수준의 판매고우를 달성했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양사 합쳐 약 2,800만대 수준의 판매량이 추정이 되죠 여기까지 듣고 보통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연간 15억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몇천 대 수준이라면 그다지 대단치 않은 숫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가지 빼먹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사의 콘솔에 탑재된 이 메모리의 스펙란 안에 그 힌트가 담겨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폰에 보편적으로 탑재되는 LPDDR4, LPDDR5보다 구세대 콘솔들에 채용되는 이 GDDR6의 경우 훨씬 더 고가의 메모리이죠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스마트폰 시장의 평균 메모리 탑재량은 4GB 정도에 불과합니다 올해는 5G 스마트폰 출시 효과로 조금 상승하겠지만 그러더라도 업계가 추정하는 평균 채용량은 여전히 5GB 정도에 불과하죠 다시 말해 콘솔 한 대로 약 4대의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D램의 수요가 창출되는 것인데요 랜드플래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의 평균 랜드플래시 탑재용량은 2019년 96GB 올해는 126GB에 불과합니다 반면 양 콘솔의 평균 탑재량은 스마트폰 평균 탑재량의 8배에 달하죠 이 일련의 이야기들이 향하고 있는 결론이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개의 이름이 반도체 시장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올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이 이야기가 장기화되면서 다시 반도체 업계를 두고 무성한 회의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심각했던 회의론을 떠받치는 가장 큰 근거가 스마트폰의 판매 급감인데 실제로 3월과 4월 들어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전년에 비해 20%가량 급감하고 상승할 것 같던 D램 가격이 다시 주춤하게 되면서 시장은 공포에 젖어들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중간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지 많은 분들께서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야기된 문제들 그 반대편에 놓인 이야기들이 있다는 점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 코로나 사태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반도체 시장은 무조건 계속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편적인 근거들로 제시되는 회의론에 앞서 흔들리지 않고 반대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시장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야기도 그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콘솔 시장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시장에는 스마트폰의 타격으로 메모리 업계가 있게 될 타격의 많은 부분 혹은 그 이상에 해당하는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임 콘솔 시장의 성격을 상기해보면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더라도 아니면 2차 팬데믹이 발생하더라도 상승 모멘텀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9세대 콘솔이 만들어낼 상승 모멘텀은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뿐만이 아니라 IT 시장 곳곳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만회할 호재를 안기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단어들 속에 그 단서들이 녹아 있습니다 AMD와 리사수의 마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말이죠 만약 먼 미래에 또 누군가가 단편적인 시각에서만 제기되는 심각한 회의론을 들고 나온다면 오늘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어떨까요? 2차 팬데믹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드는 6월 말 또다시 수많은 걱정들이 밀려드는데요 앞으로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언제나처럼 우리는 답을 찾아낼 것이라는 점이죠 지난 수많은 팬데믹 속에 지금의 인류가 서 있는 것처럼 이번의 위기도 결국은 이겨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무조건적인 불안함에 휩쓸리는 것보다는 그 반대편에 놓인 이야기들에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2020년 팬데믹 위기 속 해답을 찾아나가는 기업들의 이야기 그 기업들이 내놓은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 가제서울에서 계속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